여러분, 소주 뭐 드세요, 소주? 린 드세요. 린이라는 소주를 만드는 좋은 회사에서 만든 오페라 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연은 같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관객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나 다가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노래 끝나면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환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맥퀴스턴 회장 뽀뽀라 클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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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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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걸로! 소울! 야! 단 빛이 찬란하고 방바닥 더욱 좋고 나무도 막고 바나만 주전 변일 매구 구덕구덕고 엣을 신나게 깊은 나같지만 아깐같이 여전없네 신선 선물도 영화 마셔도 보고 때론 재밀어있는 대단한 술도 듣고 향긋한 술을 뿌리고 잊어봤지만 없는 것이 하나이지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랩시브를 상대로 따네 여자같이 좀더 더 있으나 그 여자보다 귀한 건 세상 어디에 있을까 나한텐 무엇보다 여자의 부드러움 나한텐 무엇보다 더 여자의 손길은 자기 기억이 안 끊겨야 난 이래 신세 제 기억에 안 냥이 인생에는 좋은 것도 많다지만 여자만큼 좋은 건 없다네 그래? 그래? 그래 여자 만세 여자만큼 좋은 것도 있을까 여자보다 귀한 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책을 봐도 답답해 술 마셔도 답답해 일을 해도 답답해 생각해도 답답해 여자 없는 세상은 살 가지 없다네 얼른 사는 길이 있어 말이야 답답한 심사 둘 수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여자보다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 여자보다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 여자리